여러분 재미있게 또 특히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여러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언급실 상황. 보도에 따르게 되면 1구 요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그러네요. 50%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3차 진로기간에 치료 역량은 크게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례적으로 동아일보가 온라인판 신문에서 일면 톱기사로 이 의로 문제를 다뤘습니다. 비교적 조선중앙동아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이런 의로사태 중반기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사로 이런 일면 톱기사로 올린 겁니다. 1.19 이송 요청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지금 수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느 병원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로 제한. 감옥별로 이런 진로를 할 수 없는 이건 또 진로일을 이렇게 또 제한을 하네요. 자 정부는 그렇게 문제가 99%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있는 그런 의로인들은 응급실이 문만 열었을 뿐이고 상당수가 의로진 부족으로 진로가 축소되고 있다. 이게 응급, 의료, 진로 역량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73.4%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근무의사들은 권역응급센터만 보면 910명에서 513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43%가 떠난 거죠. 그런데 특히 권역응급센터처럼 상급의료기관의 의료진은 910명에서 513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특히 이제 권역응급센터의 응급의료인력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양대의 이름들 체류하면서 기자가 이제 현장 리포트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야간에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양대 병원 한 곳뿐이고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대학병원급시에서 두 군데서 더 이게 가능했는데 의료진 부족으로 최근 어려워졌다. 배후 진료가의 의료진이 여러분들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 주는 거죠. 이날도 가스중독이나 뇌경식 등 꼭 수용해야 되면 환자를 우선 받다 보니까 상당수의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9의 뺑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한양대 병원 응급의료실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고병석 교수는 그나마 한양대 병원은 당직 의사가 두 명이라서 응급의료과 소속의 교수가 두 분이 남아 가지고 한 명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동안 다른 환자를 다른 분이 맡을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진로 제한, 특정 진료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차 병원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3차 병원 응급실로 밀려오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응급실에서, 2차 진로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2차 진로기관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판단해 가지고 상급의료기관의 전원, 환자를 뭡니까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으면 2차 응급실에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를 받았는데 2차 진로기관에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 3차 진로기관의 전원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응급실에서는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환자를 더 이상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전원이 원활하게 되면 2차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중증 환자인 경우는 3차 진로기관의 대학병원을 보낼 수가 있는데 전원이 안 되니까 2차에서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현장립보 형식의 보도를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발표하는 것과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의료계에서는 한양대병원과 같이 3차 진로기관에서 진로제한 배후진로가의 담당 의사분이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병원의 경우에 9월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증 외상환자 수용불과 진로제한 1 정신과 안과 정형외과 진로피로 환자 수용불과 진로제한 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지만 수용가능한 응급환자가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정신과 관련 여러분들 환자도 받을 수가 없고 안과도 받을 수가 없고 정형외과도 여러분들 1.19가 이런 콜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는 권역센터에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투입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학과를 전공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 병원에 파송이 되더라도 진로에 투입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권역센터에 투입된 한 PA 간호사 진로지원 간호사는 동력혈체혈 비위관 삽입 등 전공의들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먼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권역에서 제대로 언급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PA 간호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금 사퇴 이전에 910명이 사퇴 이후에 51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언급실 근무 언급의로인 사퇴 이전과 사퇴 이후입니다. 전공의가 여러분들 사퇴 이전에는 63.7%를 차지했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전공의들이 580명이 야간당직을 거의 다 커버해 준 겁니다. 야간당직을 이 전공의들이 거의 다 커버한 겁니다. 그동안. 진짜 엄지에서 일을 한 거죠. 이 580명 가운데 55명을 제외하고 전부가 다 포기하고 사퇴를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언급실의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후 진로가가 여러분들 충분히 돌아갈 때 그때 언급실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실의 치료 역량이란 것은 언급의로가의 치료 역량하고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배후 진로가의 치료 역량이 곱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 사태 이후에 응급실의 이름들 의료가가 가동률이 50%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후가가 50% 정도로 가정할 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5%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이 이름들 글을 남긴 것처럼 현재 대학병원의 언급실 치료 역량이 30%밖에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죠. 배후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언급실의 의사만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배후 진로가의 치료 역량이 크게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 이제 신루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군의관 가운데 언급전문의는 모두 5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안과나 이런 데 군의관들을 투입하는 거죠. 5명 맞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9월에 돌아온다 그렇게 너무나 간절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회에 나가서 이주호 부총리 이긴다고는 말을 했지만 6개월 버티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묻는데 내가 6개월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연찬에 가서 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이제 파문이 많았죠. 그런데 뭐 그거는 가십과 같은 이야기는 그냥 제쳐두고 뭐 이분들이야 지금 입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주호 부총리나 그다음에 조기홍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분부로 맞서는 거죠. 의사들하고 부딪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선하게 대결구도로 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은 편길이 만나서 국민의힘의 연찬에 하다가 그냥 속내가 좀 드러난 거죠. 제가 노리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9월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귀 가능성이 있다.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아니 당신들 그냥 솔직하게 9월 달에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내년 또 7500명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그동안은 학생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최근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먼저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의대생 복귀가 미미하지만 9월에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9월 달에 복귀가 없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만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MZ세대는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국회 국립대 의과대학생들의 복귀율이 3.8%입니다. 여기 아주 최근입니다. 8시간 전에 의료공백 심화 불가피 의대생 2학기 복귀 미미 국립대 의대 9곳 등록금 3.8%인데 정부 9월 복귀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9월 달에 복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뜬금없이 어제 의료사태의 결말이란 방송을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의과대학 정은 증가하니까 떠납니까?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너무나 명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답글 남기신 분을 비난하자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모모님이 너무나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주를 받아서 떠난 것도 아니고 의대생들이 누군가의 여러분들 사주를 받아서 휴학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휴학을 한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밤을 새서 여러분들 노력하던 것이 미래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도록 국가정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 떠난 겁니다. 본인이 선택에 떠난 거지 한덕수 여러분들 총리 말씀처럼 누구 사주받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청약하게 지적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 떠난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고 더더욱 필수과 전공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떠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뭐죠? 미래가 없어 떠난 겁니다. 압권이죠. 압권 지방의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방의대의 입학 정원을 증가시켰지만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시설이 없는 지방의대 출신은 서울 수도권 병상 있는 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눈속임도 되지만 수도권으로 취업가는 의사들 지방에서는 이기주의자로 몰아시올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참고 지냈지만 이제 젊은 의사들은 깨어난 게 된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벌칙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압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나 한덕수 총리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일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깨어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칙통을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필수가로 복귀할 가능성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각성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각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관리들이 나이들이 많은 기성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죠? 나오는 처방들이 계속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PA 간호사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의 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배우는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의 목표가 다르니까 아마 PA 간호사들은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주로 판단되는 것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겠죠. 간호사분들을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 영역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름들 또 하나의 큰 오판 가운데 안 한 거죠. 정부 관리들이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PA 간호사에 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아마도 지도하는 의사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쟁점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구리님은 현직 의사분이시니까 50대 중후반이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이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을 무참하게 수탈해온 거 아닙니까? 저임금으로 거의 착취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온 겁니다.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수를 지불했어야 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동기는 동기는 이 고대한 기간을 끝나고 나면 전문의들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거칠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의사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으면 밤에 당직을 서는 의사 밥그릇을 지켜주지가 않는 겁니다. 밤에 당직을 설 전문의가 없다 이겁니다. 응급대처 전문의가 없어서 국민은 중증이 걸리게거나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돈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계약관계가 다 끝난 겁니다. 수련병원하고 계약관계가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사표 수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전에는 무슨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다 남남이 된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간 거죠. 여기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밥그릇을 그냥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다음에 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정의로움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정의로움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건데 지금도 합당한 몫을 돌려주지 않고 착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도 뭡니까 착지를 하겠다고 하니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개원의 이름 취업해가지고 훈련 받은 다음에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특히 필수 효과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사태가 장기화될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응급환자 중증환자가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는데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밤에 당직 서고 낮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쓰고 오프 없이 곧바로 낮에도 일하는 그런 종류의 씩씩한 그런 젊은 전공이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벌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야간 당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야간 당직을 서겠습니까 생명을 갈가먹는 일인데.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과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아니 그분들은 뭡니까 아니 자기가 나가면 병원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은 옛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생명이 계속 그냥 갈가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나이가 드신 의사분들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당신 진짜 죽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응급의료과에 밤새 가며 여러분들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갈가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이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체리라고 보시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떻든 표현된 문장을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욕을 먹을 일인 거죠. 현재 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시작한 전공의에 있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조작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걸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야간당지 못쓰겠다고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가로막았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성세대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단물만 다 쭉쭉 빨아먹고 구손들한테 선거도 망쳐서 물려주고 의료도 다 망쳐서 물려주고 빚은 천문학처럼 쌓아서 물려주고 어느 친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겠습니까 본인들은 여러분들 부모들이 고생해 가지고 좋은 시절 다 지냈지 않습니까 한두수 총리나 이지호시나 이지호시나 좋은 시대 나가지고 뭡니까 미국 유학도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 겪으면서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 1960년대 이런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성장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과분하게도 이런 미국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참 좋은 기회 그래서 나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앞서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부모들한테 여러분들 고마워하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기본권 하나 이런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의로 체결은 완전히 박사를 내놓고 선거가 망쳤으니까 다음에는 기본 사회 만든다고 별 지랄들을 다 할 거고 교육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지금 마쳤습니까 사교육 없이는 아이들이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고 어느 분야나 뭐죠 정실주의가 파고들 수 밖에서 무슨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아르마을물에 해먹게 법조계를 보면 전부가 뭡니까 다 검사하다 나와 가지고 뭡니까 한 건에 수십억씩 챙겨 가지고 그런 짓들 해 가지고 유사시에 여러분들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다 해먹는 놈들이 다 먹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젊은 전공의들한테 앞날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지금 한덕수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문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선거 문제를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쟁점 되는 것을 안 다루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마다 지금 7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세월이란 그리 길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1만 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한자개설 떠난 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사직과 휴직을 결정하려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휴학을 하거나 여러분들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개인의 일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누가 여러분들 그걸 사주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말을 해도 진짜 참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기가 찬 거죠 내가 사표를 던지는데 내 밥줄에 해당한 이런 전공의에 대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런 사직서를 내는데 누가 그걸 사주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읽고 2월 초까지 자기 자리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전공의들이 왜 갑자기 사직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덕수 여러분 총리 이야기에 따르면 불순한 세력의 사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현실 인식이 진짜 아득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주겠다 수련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걸 특례라고 하면서 정책을 난발하지 않습니까 현재 의료체계의 어려움이 사직한 전공의에 있다고요 전공의가 왜 사직해야 됐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직과 휴학을 개별적으로 생각해 결정하려는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소환과 조사를 발견해서 벌써 사법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냥 놔뒀겠습니까 놔뒀을 리가 만무하죠 정부는 의사를 젊은 의사들을 끝까지 몰아가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박단 씨 전공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을 있는 박단 씨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알아서 사표낸 거지 누구 사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냐 전공의한테 그동안 얼마나 희생을 강요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공치사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는 국무총리도 계셨는데 그분 그립습니다 그분 그립습니다 같은 사람이네요 전공의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우리 사회가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수 동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록이 다 남으니까 여기 보시면 내년 3월에 전공의가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돌아오고 말고가 아니고 사표 던지고 다 각자 길로 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전공의들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일반 의료 취업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는 것은 의료 환경이 현저히 나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 작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던 모범생들이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죽으라 공부해서 의사되면 소득도 괜찮고 존경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욕이나 먹는데 뭐하러 그런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딱 맞는 의료 시스템이란 이름은 뭡니까 집 밖에 나가게 되면 개원이들은 뭐 수없이 많지만 막상 응급질환자가 되거나 중증질환자가 되면 수술해 주거나 그런 의사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딱 수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취소하기 이전에는 전공의들이 절대 병원에 안 돌아올 겁니다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그냥 두라고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 고함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돌아오면 야간 당직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야간 당직을 쓰고 낮에도 당직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올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1년을 거쳐서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다는 조카를 설득해서 개인 피부과에 피부 미용 배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필수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안을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료 소송일은 남발되는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의료 현안을 백그라운드 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설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임상 경험은 없지만 비교적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데 안철수 의원이 남긴 글을 보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 정부가 지지도가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 외에는 국민들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맘카페에서는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그래도 위급 상황이나 중증 환자가 되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 진짜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덕수치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이름들 엄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애들은 쉽게 이렇게 이러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감이 없는 겁니다 정말 무심한 사람들이고 진짜 무심한 사회인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회에 가장 약한 계층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맘카페에서는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각종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어른보다 쉽게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발을 동동 구른 안타까운 사연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건 현실호도의 다름 아닙니다 다음에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이죠 정부 관계자들은 우선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아니면 당장 구급차로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응급실 문이 열려 있고 병상이 비었다고 진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후 진로가 이름 의사가 없는 겁니다 전공이 이탈 이후에 누적된 필요로 응급실 의료진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가의 사퇴 이후에 43% 정도 여러분들 응급의료진이 떠났는데 그럼 그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응급의료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끌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에 따르면 이미 지친 응급실 의료진 상당수는 사직서를 품고 있고 이미 제출한 숫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고비가 되는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응급실 의료진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응급실과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의관과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위를 빼내는 것은 새로운 의료공병을 만드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이고 그분들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응급의료인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군의관 공보위를 데려오더라도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그 내용을 많은 신문들이 받았습니다 개원하고 계시는 주수호 원장께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호도라고 지적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며 반박했다는 겁니다 살다 살다 안철수 의원 편을 다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수 차관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뭐를 먹어보겠다는 겁니다 먹어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야간당직도 하고 낮에도 일하는 의사가 전공이었던 거죠 야간당직 그리고 낮에 일하는 의사 이런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공인은 전천우 일을 해왔던 겁니다 야간당직을 쓰고 오퍼 없이 직행으로 뭡니까 낙건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어먹은 겁니다 이런 의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야간당직 할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하늘 별 따기라는 이야기죠 아마 전문의들이 야간당직 하면 내가 그 짓을 지금 또 해야 되냐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사표를 내버릴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사람이라고 보는데 당신은 의사 쓰레기한테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잖아요 피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조선사람인 겁니다 당신은 의사 쓰레기한테 정부가 머리 조아리고 다시는 의사 정원하지 않겠다고 하길 바라는 겁니까 의사 정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하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그건 노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고 그동안 구독하고 응원했는데 뭐 구독한 것이 큰 베스를 한 건 아니니까 오늘부로 공병호TV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는 그냥 구독해달라고 요청함도 없고 당신이 필요했으면 구독했으니까 응원 안 해도 되고 구독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의사들이 쓰레기 질을 한다고 찔다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막지 않은 겁니다 이게 조선사람이라 나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사람도 많고 대한민국 사람도 많은 겁니다 글쓰농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옷 같은 이야기를 피력하더라도 의사 쓰레기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 보면 소수분들이 이런 분이겠지만 정부가 하는 것을 왜 모두 다 따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다 따라야 되는지 왜 따라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저항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걸 하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놀랍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권위를 거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집이나 직책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기는 것을 항상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서구 역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국가권력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자유를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편은 거의 국가주의가 연속돼 왔습니다 국가권력에 제항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서구는 착하게 국가권력에 대한 제항으로부터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뭡니까 쟁취한 거죠 국가권력을 의심해야 되잖아 항상 저 인간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야 신민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참 이 한 분께서 윤 대통령이 이런 묘한 능력이 있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재주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공박사조차 윤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제 같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담당치 않게 생각하게 됐으니까 윤 대통령에게도 큰 손실인 거죠 내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별로 탐탐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정직한 사람을 보지 않고 행편없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든든한 우군을 다 적군으로 돌려놨으니까 보시면 아주 좋은 재주인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미래의 보상을 믿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상태 주 80시간 이상 노예생활하던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으로 말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직을 하고 떠난 것뿐입니다 이번 사태에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삶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야간당직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데 불현듯 정부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표내고 깨끗하게 떠난 겁니다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쿨할 겁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서로서로 그렇게 싸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도 글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공부하는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전공의들이고 의대생들일 겁니다 지금 기등세대들이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즉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사들인 겁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1955년생의 외과의사분이 지금 응급의료과나 배후진료과 이름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과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로에서 몸이 이상이 있다고 느낌이 오면 바로 그만두지 않으면 과로 때문에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업무 강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 업무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언급의학과가 당직으로 근무해서 과로를 겪었다고요? 그럼 당직은 절대 서지 못하게 됩니다 당직을 서게 되면 확실히 내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언급의학과나 배후진료의사 태반은 현재 과로를 겪고 있고 완벽하게 기력 소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점점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3차 언급진료기관들이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외견상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지금 의료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몸을 함부로 이렇게 굴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란 것이 선배의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제 여러분들 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의료, 경제, 내수, 부동산, 주택시장, 교육,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단일 변수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위 저출산 쓰나미거든요 이거는 사회 전부를 다 거의 뒤집어 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연간 5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출생인구가 20만, 지금 23만이니까 앞으로 곧 10만 대 진입할 겁니다 20만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인구 40명당 의사 한 명인데 이걸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탱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흥하고 여러분들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분입니다 의사 공급이 널면 국민은 좋아지는 것인데 왜 반대하죠?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 토탈코스트가 의료수과 곱하기 진로 횟수 곱하기 의사수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왜 공급받았느냐 P가 낮고 Q가 높고 의사수가 이름들 그냥 묶은 겁니다 그래서 총액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윤정부 뜻대로 한 만 명 정도를 늘리게 되게 되면 N이 여러분 늘어난 겁니다 그럼 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할 겁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겠냐 P를 더 낮출 겁니다 P를 더 낮추게 되게 되면 필수 의료가가 완전히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봤냐 P를 최대한 원가에 60에 70% 정도 묶었던 겁니다 묶고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피부과라든지 미용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살아남은 겁니다 나머지 외과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비급여를 가지고는 개원이들이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N을 증가시키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여러분들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정부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맞춰 가지고 P를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총 인건비 지출을 통제를 경영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Q를 낮추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고용하는 사람 숫자를 낮춥니다 로봇을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 P를 낮추고 P를 더 낮춰 가지고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의사들이 아우성 치든 말든 간에 P를 계속 원가의 60에 70% 정도 낮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N을 늘리게 되면 T씨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정치적 저항이 여러분들 발생할 테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소수의 의사들 더 옥제일 겁니다 P를 더 낮추겠죠 의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N이 여러분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무선 여러분 가문이 있으라 하든지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가 지금 한계치 이하인데 더 조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나 외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공의들이 왜 떠나느냐 하니까 앞으로 의료 수가가 적당히 보장될 거라 해서 죽을 고생을 해봤는데 의사 수를 늘려 가지고 본인들에게 생활하기에 힘들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겠구나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시장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의사 봉급 이름 적으니까 영국에서 여러분들 의사들이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켓으로부터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있죠 참 우둔한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날 수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고 세계 최저출산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 수의 증가율은 오이시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그 의료비를 대체 누가 부담할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담시킬 겁니까 부자들 않게 부담시킬 겁니까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이 제가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한규 원장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산수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은 인구 감소 효과가 이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개원이 가운데서도 외과 의원의 의원당 외래 환자 수가 20년 동안 감소해 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외과 운영해 가지고 비급여 시장이 없는 데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게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았던 내과입니다 내과도 인구 감소 효과가 10년 전부터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당연인 겁니다 여기에 이걸 보면 제가 얼마나 예상 가능한 겁니다 첫째 대한민국 의사들의 경영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될 것이다 둘째 의사 수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생산계층이나 부자들이 담당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총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수가를 더욱더 낮춰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의사들 더욱더 여러분들 뭡니까 약탈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의료 포퓰리즘이 행해지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싼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더욱더 억제는 겁니다 다섯째 의료 습과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장농 매너가 늘어나게 되고 젊고 유능한 이런 의사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고 특히 필수 의료과는 의사를 구인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의하고 필수 의료과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과학인 겁니다 이런 것을 관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관료들은 그냥 명령 내리면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 교육을 받았지만 논리적으로 사과하는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주면 그것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나라 전체를 골로 보내는지를 본인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준이 1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50 이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럼 사회주의 실험 한 번 더 하고 화끈하게 뭡니까 말아먹고 그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겠죠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 눈에 뭡니까 코앞에 보이지도 네 끄떡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여러분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들 피 계속 낮추라 의료수과 그러면 산부인과가 망하고 소아청산용과가 망하고 외과 개운이가 망한 것처럼 젊은 의사들은 필수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엑셋할 것이다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과를 해버린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여러분들 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냥 사람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시면은 이 김홍식 원장님 부산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한 30년 정도 내과 하신 분 쓰신 글을 보게 되면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다 나옵니다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의사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하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의사들하고 격돌하는 시장이 되면은 숫가를 좀 더 올려줍니다 의약분업 실세가 될 때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숫가 인상률이 플러스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2002년 4월부터 시작하는 완전히 후려치는 겁니다 의약분업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해마다 물가 인상률이 미치지 못하는 숫가 인상률로 이후에 의료기관들은 급격하게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러분들 이 소위 이 확자 출신들 연구자 출신들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전망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이나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미래 한국에서 발생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총의료비지출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숫가를 이용할 겁니다 숫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의사들을 더욱더 뭡니까 탄압하는 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숫가를 더욱더 억제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막 파산을 하겠죠 여기 봤처럼 여러분들 의료기관들이 급격하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민수 차관은 회피할 겁니다 내가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수과부터 여러분들 장독매네를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필수과를 안 가는 겁니다 소화청산과 개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들고 여러분들 언급실을 그냥 뭡니까 순례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하고 우둔한 짓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의무의료보험제도 실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이런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의사들을 구워삼기 위해 조금 더 올려줍니다 매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당근책으로 물가인상률 이상의 숫가인상을 해 준 뒤에 보건복지물 이후에 어김없이 물가인상률 이하로 숫가를 책정하여 이전인상분을 해소버렸다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제가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김홍식 원장의 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하고 연결해서 다 설명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의사들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준비해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라 이야기죠 당신들 이 나라에서는 지금 기성세대 이미 이렇게 떠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사는데 젊은 의사들은 앞으로 앞이 안 보인다 이번에 무슨 뭐 당근을 좀 주고 뭡니까 억수로 좋은 당근을 준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N이 증가되기면 피를 훨씬 더 낮춰갈 거다 이야기죠 피를 훨씬 더 낮춰갔기 때문에 그래서 총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거다 이야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다루어온 역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피하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알아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점점 더 의사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윤 정부 이후에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이런 정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가 많은 쪽을 위해 가지고 표가 정은 쪽을 억압하는 쪽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중에서 이런 철없는 사람들은 기분 좋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고 외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장롱맨을 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렇게 수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외국 가서 수술하면 되고 사람은 1차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3차 효과를 보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2차 3차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도 드문데 보통 시민들이 그걸 하려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 쓰레기 같은 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수준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그래서 김홍식 원장께서 그동안 양치기 정부가 얼마나 의사들 속에 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의사들은 똘똘하니까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작은 병 걸리는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병원들이 얼마나 동네에 많으니까 큰 병 걸리면 누구든지 큰 병은 마지막에 뭐 자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죠 오늘 한 분께서 한 사람의 전문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의 길고 긴 세월이 가라 넣어진 결과물인지는 걸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창 밖에서 유리를 통해 본 쪽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강도 아닙니까 세월만 가라 넣는다고 전문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역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한 분께서 자녀분 여러분들 친한 동기가 본가에서 마지막에 이런 공부 압박을 못 느껴 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의과 공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미래 세대가 이번에 참 크게 당한 거죠 당했는데 참 길게 보게 되면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터져야 될 일을 일찍 깨우치게 된 거죠 전공의가 외국의 의사분이십니다 전문의로서 밥그릇도 못 채게 먹으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왜 밥그릇 싸움만 하냐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사분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자 여기 이제 젊은 의사들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은 아주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공부에 가난한 사람 밑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장벽을 극복하는 것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과 공부 전부가 뭐죠 원서를 그냥 때리 외우고 그렇게 읽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에 똑똑하니까 보시면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결국은 이제 정부가 내놓고 이야기 안 했지만 의사 공급을 증가시켜서 시장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시장 가격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지만 공급을 늘려 가지고 의료수비스의 시장 가치를 더 낮추겠다 거의 미래의사들이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의료시장을 떠난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거죠 엑시트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왁왁 되겠지만 그냥 우리 명령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료시장을 탈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필수과를 탈출할 것이고 다음에는 나라를 탈출할 거거든요 나라를 나라를 탈출할 겁니다 나라를 왜냐하면은 원래 이름들 학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들을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사적으로 본인이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영어 실력도 금세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나 눈썰미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나죠 보통 제조업을 하던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공급을 증가시켜가지고 가격을 확 후려친 겁니다 미래의사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전문의 안 하겠다 특히 필수과 안 하겠다 그런 시장에서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에 등뼈가 여러분들 거의 무너져 내린 겁니다 등뼈가 무너져 되니까 등뼈에 뭐 등뼈가 무슨 뭐 용가리뼈가 등뼈 대신에 피해점을 간호사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연극 사례를 한 신문의 부국장께서 잘 여러분들 풀어 쓰셨네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분 이야기에 주목할 것 같고 영국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총선에서 영국이 패배한 보수당이 패배한 것은 직과 진로를 못 받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영국은 철도천방의 무상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영국인들의 신뢰도 절대적입니다 영국 의료 서비스는 의사들에게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인 겁니다 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는 반드시 여러분 사달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윤정부가 뭘 한 겁니까 미래의사들에게 제대로 여러분 서비스 가격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의과대학 정원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례가 대단히 시사적인 겁니다 무상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들한테 보수를 조금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인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전역에는 치과진료소가 만천 개 있지만 신로진료소의 90%가 영국 NHS 신규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예약되다가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기가 찬 예약이죠 정부 지원금만으로 병원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의사들의 NHS 이런 진로를 피하고 값비싼 개인 진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가격을 왜곡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2차 3차 효과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1차 효과만 보입니다 공짜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재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모든 제도의 제도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 외 분야도 붕괴 직전입니다 대기 환자 수는 10년 전에 260만에서 작년 때 733만 명을 급증했습니다 18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비율은 92%에 46%를 반토막 났습니다 암원 대부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봉에 시달린 의사들이 2배 넘게 벌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줄줄이 떠난 탓도 큽니다 작년에만 최소 1만 5천 명 의사와 개인 진로 해외 위주로 유로 nhs를 떠납니다 꼭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의사를 만드는 일은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인재 육성 분야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꼭 같은 그러나 오늘 이런 칼럼을 보면서도 이게 한국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영국이 참 안 됐네 우리는 좋은 일에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피 의료수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무상은 아니겠지만 근근히 유지해야 될 정도밖에 안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냥 엑시트를 한 거 시장으로부터 그렇게 1차 효과만 보지 않고 2차 3차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 국민들이 그냥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 거죠 지적했는데 뭐 정부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여기 시문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뭐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유럽 의료 15년을 경험했는데 그 기사를 읽고 MRI 하는데 3달 기다려야 됩니다 전문의 보기 힘듭니다 한국까지 힘든 전문의 수련도 하지 않고 의사들 실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둔한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를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 버티기 힘들 듯 합니다 이미 기진맥진한 의료진은 추석에 완전 탈진한 후에 많이 사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 와중에 의료사교 발생과 관련된 불상사가 소문을 타면 완전히 사직 후에 순식간에 붕괴할 것으로 봅니다 영국 영국 캐나다 의료 의료공부 문제는 의사들의 미국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영어 소통에는 문제 같고 의사 수입이 미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1979년 서울대 의대 졸업생 절반 가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젊은 의사들 문제 없다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최상위권 아닙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거의 네이티브 수준입니다 우수한 의사는 다 떠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2000년대 이후 의사들의 영어 실력이 장빙이 된다고요 영어 원서로 시작해서 지긋지긋하게 원서를 보고 30대 중반까지 온갖 시험을 다 영어로 봅니다 영어 장벽은 거의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영어 장벽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매년 9000명 이상의 의사가 만드는 6000명 정도 해외가 나갑니다 이번 사태는 그냥 큰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다 제각각의 방법을 찾아가 여러분들 에밀렛트 공화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딱 떠나겠죠 그 길 외에는 의사는 되고 싶은데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충족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통찰력 이 통찰력이란 게 그냥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내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신문 보고 영국의 여러분 불행하네 우리는 좋네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란 것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멈니까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의사 함께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젊은 의사들 영어 실력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한국 의대생들이 어느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네요 앞으로는 의대 졸업 시점에 한국 의사 국시와 함께 미국 의사 자격증 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시험은 끝내주게 잘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그중에서 의사들은 초강자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통제를 박민수 차관이 하면 더 낮추겠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훨씬 더 좌편향적인 정부가 수십 년간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공공의료 제도 비슷하게 가겠죠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뭘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여러분 한 걸 지금 공공의료원 공공의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대책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 망하는 길로 굳이 죽도록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맡겠습니까 정치 권력은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젊은 의사들한테 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수가 이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의료 수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다른 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니까 피의를 더 의료 수가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냥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수십 년 남았으니까 본인들 결정을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 김윤희 공공의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이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이 김윤희한 사람도 1960년대 운동권 출신 시절에 아마 나서 자랐을 겁니다 이 머리가 이 머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운동권 같은데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소유하게 됐을까 첫째 이게는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다 둘째 의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심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은 1960년대 운동권 시절에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젊은 날에 원념 한 이걸 가지고 사회적 실험을 안 하겠습니까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좀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늘어난 의사들은 수입이 줄고 줄다 보니까 도덕적 회의가 생기기가 쉽고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늘어난 의사 수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니 필수의료적 의료비가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당연해서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비만 증가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비효율주인 의료 시스템의 실수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효율주를 돌려온 시스템입니다 의사 수는 묶었지만 1인당 가동률이 높아가지고 총 의료비 지출을 크게 높이지 않고서도 잘 돌아가는 체제였던 겁니다 필수의료가 숙가하고 전공의의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면 대단히 좋은 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맥을 잘못 잡은 거죠 의사 수를 늘려버린 겁니다 그게 가져올 이런 파국적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진로 받으려니 필수의료적 의료비가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사태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르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그 의료비를 더 또 많이 그 팍팍한 여러분들 지갑에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미련한 짓을 내가 봐도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의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의료사태의 핵심은 그냥 싸게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싸게 먹고 살았는데 더 이런 후려치가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사다리 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움이란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착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공의들에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그런 보수를 지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 착취했는데 슈퍼 울트라 착취로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사다리 나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공짜로 먹는다는 것은 정의로움이 아닌 거죠 거저먹으려고 한 겁니다 국가를 여러분 경영하는데 거저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움이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움 올바름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무시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공인은 왜 노예처럼 일해야 됩니까 다들 아들 딸 같은 장례가 초망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못 살게 꾸는 겁니까 보통 직장인들은 52시간이 최대입니다 제대로 사회생활 시작도 못한 전공인을 못 살게 굴지 않고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보다 더머야 됩니다 왜 전공인은 72시간 80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그리고 배우는 신분이라면 왜 거기다 소송을 겁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한 병원에다 소송을 해야 되죠 웃긴 사회가 아닙니까 배우는 학생들의 소송 그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고단한 사람들에게 그것마저도 다 이런 가져가기 위해서 더 약탈적인 정책을 냈으니까 못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만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의사가 기득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월에 이러면 3,400 받고 이러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이하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이겠습니까 보시면 한 분께서 의사가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질투심 같은 것이 작동이 되는 것 같고 근래 30년간 의료관계 보도를 보면 의료의 호의적인 기사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99%가 어떻게든 의사나 의료인에게 범죄적 시각을 갖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연합뉴스인가 무슨 기자라고 그 기자가 평생 쓴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이러는지 대표적으로 그 기자가 쓴 것을 보면 단박히 이해가 됩니다 무려 30년 넘게 이러한 자신도 골병될지 않겠습니까 정신백리 영역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 반듯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그래도 여러분들 40대 중후반 의사분이 방송을 보고 이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글의 요지는 뭔가 아니까 핵심은 항상 과중할 정도의 공부를 했고 일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고 싶은 건 없고 방송을 보다가 과연 의과대학 시절 전공의 시절만 생명을 갈아 넣는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대생으로 수련들 졸업하고 40대 중후반의 의사가 된 시점까지 철이던 시점부터 항상 과중하게 업무로들 본인 함께 그렇고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 그 이유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는 솔직히 공부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했습니다 바이탈봉에 취해서 의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부모님 강료로 억지로 의대를 입학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가 하니까 봄과 1학년 때 신경회부학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제 몸이 버티지 못했는지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자다가 저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시험을 쳤을 거 아닙니까 시험 언젠가 집사람이 내보고 옛날로 한번 돌아갈 생각이 있냐 나는 노우입니다 왜 시험 같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꿈꾸지 않습니까 시험 꿈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시험 꿈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소변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꼭 의사가 되기보다도 40대 중후반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항상 다른 사람이 보고 훨씬 더 과중할 정도의 업무로들을 본인에게 과하고 살았던 것 같고 하지만 거부감은 없었고 이런 삶이 당연하고 모범직이라고 본인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았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와 가지고 사회인으로 활동하며 의사로 활동하면서 교회 생활도 거의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거 하네요 제가 이런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난이도가 높아서 웬만큼 어려운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몸의 배인 것은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고 그만한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에도 잘 안 돼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소외된 이유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깎아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을 가득 찬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과중한 일을 시험을 계속 통과해야 되니까 힘든 삶이죠 그렇지만 이분처럼 당연하게 본인이 그렇게 겪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참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네 그러나 어느 한 시점들 느슨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한 분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어떤 사람이냐 야간 당직도 하고 주간 당직도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에도 잠을 못 자고 납근무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야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의 대형병원들의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다 찍혔던 겁니다 야간에 그걸 우리는 많이 몰랐던 겁니다 야간에 이런 불친범을 쓰면서 이런 환자들을 케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전공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된 겁니다 야간 당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야간 당직도 하고 낮에도 일하는 야간 당직 의사입니다 전공의가 뭐냐 야간 당직하면서도 낮에도 일하는 의사입니다 야간 당직하면서 낮에도 일하는 의사를 구하기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소를 시달리고 전공이 되는 젊어서 어떻게든 120시간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걸 이제 망가뜨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건보료 직업이라는 권력을 손에 지고 마음대로 의사들을 후려쳐서 조직을 더 키우겠다는 욕심 당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내 주치의로 쓰고 싶다는 욕심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이 현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의사에 대한 보편적인 반감을 이용하면 할 수 있겠다는 얄팍한 술수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는 대로를 그려야 되는 거죠 큰 길 사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누가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대란의 여름 시작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연 2천 명씩 5년간 1만 명을 증가시키는데 저는 단박에 처음부터 여름 그 조치를 사심에 의해서 추동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심에 의해서 추동된 정책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다 세상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책 입안자나 지도자들은 피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심과 사액에 근거해 가지고 공공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선거 문제를 뭉개는 것에 이어 가지고 의료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만한 사람은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나 그걸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이미지 실출을 다시 복원하거나 만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심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다 배렸다고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외과의사 하시는 분께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숫가를 깍 잡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늘면은 숫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총장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숫가를 내리게 되면은 간호사처럼 장롱매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가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것은 안 되니까 사명감 소명감 것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우선 강제로 차출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교육시설 같은 것이 많이 교육제도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분께서 공 박사님은 99% 의사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학위 과정을 겪었지만 의사 공부를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게 어려운 공부입니다 의사들은 정말 혹독한 수련 과정을 예과 본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금세 와닿는 겁니다 저렇게 전문가로서 입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가장 다행스러워 여기는 거죠 이런 방송도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본인 스스로가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건들건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게 안 보일 겁니다 왜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는 아드님이 상황이 많이 바뀌면 외과 수련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흉부외과 사직 전공의 어머니인데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길은 아직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간에 여기 한 분이 좀 그거 하게 이번에 최대 수혜자가 젊은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됐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도록 특별 과외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 이하 고위관리들이 필수 의료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야기를 다 해 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분 하다 보면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거의 안 들으니까 가끔가다 댓글을 통해 가지고 누가 당신을 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욕을 하는 사람 들고 가 가지고 당신 욕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옳은 소리를 하다 보면 가끔 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지 다른 사람을 뭐 헐뜯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남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라 잘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거니까 제가 이런 방송하면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그런 거 보셨으면 되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칼 같습니다 그냥 시각이 이거는 당신 몫이고 이거는 내 몫이다 이야기죠 내가 논평한 것은 내 몫이고 그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당신 인생을 당신은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뒤에 여러분들 있으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없는 말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래전에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바로 앞집에 동양 할머니가 계셨는데 경남 통영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분하고 대화를 하던 세월이 흘러도 굉장히 오래 남아있네요 통영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여러분들 어촌들을 가보게 되면 이제 대개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있고 그다음에 집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 아낙네들은 모여 가지고 남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 할머니 말씀은 그런데 같이 있던 일본인들은 모여가 남이야기를 하는 걸 거의 듣지는 못했대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그분이 통영에 살면서 일제시대를 격음했으니까 동네에 부인들이 앉아서 이런 대화하는 걸 보면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전혀 일본인 아낙네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이 험담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개가 살아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나면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책 보시고 양하진도 한번 가보시고 대구의 동산병원도 가보시고 대구의 동산병원은 어마어마의 거액을 여러분들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미국의 보험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이 그 당시에 뭐 5천불인가 지금으로만 하면 수십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낸 거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휴스톤 밑에 겔베스톤에 여러분들 오지의 작은 교회에서도 한국의 여러분 의료선교사를 지원하는 헌금도 보내고 세브란스 여러분들 건립 헌금도 보내고 이런 겁니다 대단한 그 내용들을 기억했으니까 한번 감동적인 책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 미국 서부는 좀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는 장소인데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제가 답사한 기록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께 쓰셨지만 정말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아주 장대한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 쓴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런 부분을 분석한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구입하셔서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4시 50분 어김없이 하지만 가끔 늦어집니다 좀 가끔 빨라지기도 하고 방송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의과대학 이 헐리클룸 같은 걸 보고 이제 예과본과를 졸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공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어마어마하게 자랑한 게 있습니다 자랑을 드리자면 제가 뭘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걸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뭘 꾸준히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걸 누군가는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제가 역경이 오나 순경이 오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그냥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게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여 있는 겁니다 거의 철학처럼 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체계적으로 훈련 받고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정치적인 인맥이나 입신 출시의 관심과 거리를 두고 정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은 적고 채널 자체가 선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 위축됐지만 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속해 나가시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병호 tv를 계속 보시게 되면 저하고 비슷할 정도의 세상을 보는 통찰력 안목 시각 또 삶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을 익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가 뭡니까 다 그냥 이상하게 밖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해야 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반드시 발신해야 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흠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영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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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